안녕하세요. 서울시항의 오보의 수석 이미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서울시항 오보의 단원 하순입니다. 저는 서울시항의 바슨 파트를 맡고 있는 정수은이고요. 저는 훈련 연구자 장선아입니다. 저희가 이 자리에 지금 뮤직비디오를 먼저 핫하게 먼저 보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. 평소에 좋아하는 곡이 남은 심포니가 그 곡 앞부분의 인트로에 들어가서 이게 과연 어울릴까 싶었는데 잘 어울리더라고요. 이번에는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되게 기대가 되고 깜깜한 데서 뭐가 어떻게 되려나 하고 했는데 또 자연광이 저쪽에서 들어오면서 막 무용수들이 춤도 추고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. 이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서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오우 시작을 이렇게 여기서부터 찍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두웠는데 생각보다 어둡지 않네요 역시 자연광이 있구나 잘 나왔어 멋지게 드론 때문에 악보 날린 거는 그래도 잘 안 나왔네요. 그러니까요. 날라갔을... 날라간 거 찍힌다고 엄청 걱정했는데 라우마니 노프에서 싸이콜을 어떻게 전환이 되나 되게 했는데 굉장히 저 나왔어요 방금 콜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저거 보니까 아 내용이 이런 거였구나 나 이거 찍는다고 그래가지고 가사 한 번 봤다. 너 가사 뭔지 알아? 아 부러워요 아니 학창 시절 학부러워요 저러다가 우리 앞으로 이렇게 꿈속 이렇게 돌아가는 나가면서 우리 앞으로 춤추는 거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아 옛날 생각난다 이렇게 연애했었나? 주인공이 예뻐요 주인공이 예뻐요 오! 상현이 현장 머리 묶고 찍을 거야 산발이 예쁜다 어 이거 드론샵 응 이제 쪼시아 나오는데 나는 라우마니 노프의 그 바슨 그 코드 이렇게 딱 끌고 있는 그게 사실 어려운데 아아아아아아악 아 너무 순수하게 예쁘게 생겼네 아 이렇게 연결이 됐어 저 어떤 그런 생각을 하고 싶을까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데 너무 순수한 상태 어후 데이빈 너무 순수했는데 으흐흐흐흐흠 그치 이게 이게 오랍다니까 끝까지 끌고 있는 거 이거 아 우리 병원샘 많이 등장합니다 응 아 이 친구가 유학을 가나 봐요 어 유학 가나 봐 제 과거를 보는 것 같아 롱디? 어 기다리고 있어 어떡해 우리는 멀리서 스폰스폰 뛰어가는 것만 봐가지고 그러게 이런 내용이 많이 들었네요 너무 재밌네요 강력했어 아 설렜네 너무 설렜네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온 거야 지금 데려온 거였어 아 여기서 봤어요 우리는 연주하면서 막 휴질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구나 이게 우리 앞으로 뛰어봤는데 이게 그 장면이었구나 아 컸어 이제 스토리가 있네 우와 영화처럼 녹음을 찍을 때도 계속 이것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이거 들으니까 또 이것만 며칠 흥얼거리게 생겼네요 며칠 흥얼거리 생겼네 이게 워낙에 원곡이 좋아가지고 그러고 그저 나 이 노래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 촬영한 다음에 사이코 찾아서 들었거든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더라고 중독성 너무 있고 되게 중독성 있고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끝난 게 이 해피엔딩이야 뭐야 이건 그럼 여간 거야 뭐야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오 나 어린데 아직 잡았잖아 잡아왔어 잡았으면 잡아서 얘를 못 가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공했지 않았을까 못 잡아가지고 땅바닥에 들어 누워가지고 잡아야지 맞는 거예요? 자연광 아니었어? 거기에도 좀 봐봐 감독님 짱이라니까 어때? 시왕 들어와서 처음 SM 프로젝트에 같이 한 소감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재밌었고 진짜 또 꼭 같이 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이 SM에서 어떤 곡을 또 어떻게 멋있게 할지 기대가 돼요 기대요 저는 계속 생각했던 게 고아 씨의 노래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많이 쓰던 것 같아요 저 라이즈 하고 싶습니다 꼭 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보아 같이 네 가수분도 같이 같이 만나서 했으면 좋겠네요 사이코 오케스트라 버전 뮤비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SM이랑 저희 서울시앙이랑 같이 연주하는 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